전화 아악 안돼 안돼 으앙 SAN 천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천국에 왔다구요? 네 저기 뒤에 있는 아파트 꼭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가서 쉬시면 됩니다 대박 착하게 살았더니 천국에 왔네 닫힌 버튼이 없잖아 문이 닫힙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할머니 기다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네 다우슨지 이즈 레이텔 문이 닫힙니다 잠시만요 내릴게요